네 안동댐에도 붕어가 비춰주고 있습니다. 안동댐 1포인트에서 1박을 하고 2, 4, 6, 8, 9, 10마리인가? 어리 다 넘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안동댐 우리 영덕에 계시는 분 우리 단골님이 계십니다. 네 이렇게 안동댐에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. 와 멋지십니다. 물이 지금 좀 빠져있고요. 아무도 없네요. 혼자 타작하고 갑니다. 1박에 걸쳐가지고 안동댐으로 가실 분들은 한번 가보십시오. 어이구 많네 여기.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저도 그냥 주소는 간단히 받아놓긴 했는데 안동댐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와 말이 쑥 크다. 네 오늘은 9월 7일이에요. 영덕에서 사신 우리 모 조사님. 아 성원 임조사님이라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실시간 조항해요. 안동댐 소식입니다.